미국의 바이올리니스트죠. 랜들 구스비가 처음으로 내 안에서 팬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현대 무용계의 거장 프레 조카주도 4년 만에 한국을 찾았는데요. 신세롱 기자입니다. 미국 바이올리니스트 랜들 구스비의 첫 내 안 공연이 열립니다. 유명 클래식 레이블 데카와 전속 기약을 맺고 미 흑인 작곡가들의 작품을 실은 데뷔 음반을 낸 그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자크 펄만의 제자이자 클래식계 대표 신예 연주자로 꼽힙니다. 제1규포 3세 어머니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만큼 한국은 더 특별합니다. 내 안 공연에서 역시 클래식계 주류에서 소외된 흑인들의 발자취가 담긴 곡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모던 발레의 거장 앙줄랭 프레일 조카주도 싱작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고전 발레 백조의 호수의 색다른 버전입니다. 호수가에 공장을 세우려는 자본가와 환경 파괴로 희생되는 백조의 이야기로 프레일 조카주 특유의 독창적 안무로 표현됐습니다.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에 현대적 사운드가 가미됐고 무대는 영상과 조명만으로 미장센을 구축합니다. 연합뉴스티비 신새롬입니다.